이번 겨울은 진짜 춥네. 옷 다 팔아서 따뜻하게 지내야겠다. 장사 한번 해볼까? 옷 사세요! 옷 사세요! 형님, 이쪽입니다. 그래, 그래. 아따, 형님. 제가 사드린 명품 티 입으니까 인물이 확 사십니다, 형님. 그래, 고맙다, 인마. 짝퉁 아이가? 진짜 맞습니다, 형님. 진짜가? 맞습니다, 형님. 그래. 형님, 그나저나 저... 병원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병원비는 또 와! 어제 산에 갔다가 이 벌의 소리가 따가워 죽겠습니다, 형님. 따가운 데는 침 바르면 된다, 인마. 자, 자, 자. 자, 이렇게 바르면 된다. 맞습니까? 그 날 이게 목걸이가 뭐고 또? 형님, 사실 이 목걸이가 사연이 있습니다. 어릴 때 잃어버린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생이랑 저랑 하나씩 나눠 가진 목걸이입니다, 형님. 그럼 뭐 언젠간 만날 수 있겠지? 이게 있어야 찾을 수 있습니다, 형님. 그래, 알았다. 이해해 주십시오, 형님. 신경 쓰지 말고 세금 고도록 하자. 알겠습니다, 형님. 아따, 마마 장사 잘 되네, 이씨! 어이, 보소 아재요. 마, 여기 누구 오락받고 장사하노. 일로 와봐라. 어이, 보소 아재요. 누구 오락받고 장사하노. 일로 오라고. 야! 마, 일로 와! 야! 너 일로 와! 야, 등산 잠바! 등산 잠바 너 일로 와! 너, 임마! 전화번호 너! 야, 임마! 등산 잠바 일로 와! 야! 돌아보는 너, 임마! 야! 등산 잠바 일로 와! 너, 이거 너 일로 와! 이거! 등산 잠바 일로 와! 등산 잠바 너 일로 와! 등산 잠바 너 일로 오라니까! 야! 일진 잠바예요. 일진! 야, 일로 와! 야! 주 때리기나 일로 와라. 야! 등산도 안 한 놈이 뭐 하려고 등산 잠바를 입고 있노? 예? 등산도 안 한 놈이 뭐 하려고 등산 잠바를 입고 있냐고! 아니, 아저씨는 여자도 안 하는데 이렇게 가슴이 나와 있어요. 마! 지금 우리 형님한테 뭐라고 했노? 아저씨는 여거생도 안 하는데 왜 단발머리를 해요? 야! 일로 오라고 임마! 저 때! 아저씨! 우와! 이 티! 우와! 이거 멋있네! 이거 이쁘네! 우와! 형님 알아보네. 센스가 있네. 아저씨, 그 티 우리 집에서 5,000원을 팔고 있어요. 똑같은 거! 야! 짝퉁이랑 진퉁이랑 같나 임마? 아니, 뭐 똑같은데 뭐. 야, 일로 가져와봐. 야, 짝퉁은. 봐. 어, 뭐 하시는 거예요? 모가지가 늘리면 늘어나지. 아, 힘을 하면 누가 한대요? 야, 이거 늘리 봐봐. 네? 이거 늘리 봐봐, 늘어나는가. 아, 진짜로요? 그래, 세게 늘리 봐봐. 해주세요? 그래! 아, 진짜요? 야, 이씨! 막 돌았나! 어? 여자 맞네요. 야, 일로 와. 일로 와. 야, 돌았나. 왜요? 왜요? 야, 돌았나. 왜 때리세요? 야, 야, 돌았냐고. 왜 때리세요? 아, 따가워. 따갑습니까, 형님? 따갑습니까? 따갑습니까, 형님? 따갑습니까? 야, 지금 뭐하노, 임마? 따갑다면서, 형님? 아, 야! 책임지고 책임 받아올나? 알겠습니다, 형님. 뭐, 니 우리 형님 농락했지? 어? 니는 안 되겠다. 오늘 좀 맞자. 이거 먹고, 이거. 어? 니 좀 맞아보자, 임마. 어? 왜그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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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보자, 임마. 개었습니까, 형님? 개었습니까? 야, 임마! 개었습니까, 형님? 왜 때려, 나를? 몰랐습니다, 형님. 야, 나와봐, 나와봐, 야. 괜찮으세요? 책임 가져와. 아, 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야, 돈 없으면 뭐 여기 목걸이라도 있네. 야, 이거 안돼요. 야, 가져와, 가져와. 야, 야. 아니, 그거 목걸 안 넣는다고요. 가져와. 야. 아, 짜증나게 진짜. 아, 이 목걸이야, 이거. 이거. 어디갔노, 이거. 내 동산긴데 맞네, 이거. 내 동산긴데 맞네, 이거. 내 동산긴데. 니가 입고! 이리 와 봐라. 니, 일어나 뭐. 아, 아, 아. 니, 혹시. 어? 이거 니꺼가. 제꺼예요. 그래. 어. 니 혹시. 고향에 부산이가. 어, 부산 맞는데요. 니 혹시 어릴 때. 해운대에서 길이소 먹었제? 여섯 살 때요. 그래. 동산형, 이거. 이 목걸이. 그래! 이 목걸이. 그래! 이거 저희 뒤에 파는 거예요! 저희 뒤에 파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짐 좀 만든 거예요! 어! 당골이에요? 일로 와, 일로 와! 나 못 살겠다, 인마!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야, 알바, 알바! 알바, 일로 와!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야, 나 오늘 동창 모의 거기, 우리 가게에서 할 거니까 30명, 어? 세팅 싹 해놔, 알았지? 30명이요? 어! 예약하셨어요? 뭐? 예약이요. 야, 내가 사장인데 뭔 예약을 해! 아, 단체명 예약해야 돼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자식! 저기요! 여기 사이다 4병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빨리 갖다 드려, 사이다 4병! 지금 사이다가 아직 안 왔어요! 뭐? 아직 거기서 업체에서 아직 안 왔는데... 야, 그럼 미리 체크를 했어야 될 거 아냐, 이 답답한 놈아! 아유, 저같이 그래요! 아유, 이거 잘라버리 생각해야지! 아유, 답답한 놈아! 빨리 시켜놔, 빨리! 알겠습니다, 사이다 오기만 해봐! 한 번 더 해 봐 onto off 형님 이쪽입니다. 그래, 그래 너.. 우리 세금 거자야 되는데 사람으로 왜 이렇게 많노? 야야! 야, 나가! 나가! 야, 나가! 뭐 짓고 나가? 야, 나가! 야, 뭐야? 나가! 야! 야, 다 나가! 야, 야, 야! 니는 왜 나가노, 인마? 죄송합니다, 형님. 뭐가 짐 또 와야라노? 사실 그 며칠 전에 좀 싸우다 닫히가, 형님. 냄새가 좀 많이 날끝니다, 형님. 냄새 남아, 인마. 자, 이거 페브리즈.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좀 뿌리면 된다, 알았나? 맞습니까, 형님? 그래, 신경 쓰지 말고 세금 고도차, 잉? 정리해, 알겠습니다, 형님. 어이, 보소 아재요. 마, 여기 누구 허락받고 장사하노? 일로 와봐라. 어이, 보소 아재요. 마, 일로 오라고. 누구 허락받고 장사하냐고. 야! 마! 야, 일로 와! 야, 부엌 칼, 일로 와! 야, 니! 부엌 칼, 니! 그래, 전화번호는 니! 일로 와! 너, 인마, 돌아보는 너, 인마! 야! 일로 와! 부엌 칼, 일로 와! 부엌 칼, 야, 부엌 칼, 일로 와! 장미 칼이에요. 와, 지금 장난하나 봐. 야! 우리 바쁜 사람이다, 일로 와라. 아, 예,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주문 도와드릴게요. 어, 여기 테이블 다 합해서 120만 원 나왔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뭔 소리하노, 인마. 아까 여기 일행 아니세요? 120만 원. 막, 똥땡이들이 뭐라고, 내가 왜 계산하는데? 아, 진짜 계산한다고 다 나가라며요. 하하하, 나 진짜 돌아쁘겠네! 야, 일로 와! 네? 마, 장난하나. 왜요? 니네 누군지 모르나? 누구신데요? 내 인마 부산의 칠성파다, 칠성파! 칠성이요? 그래! 파이다 가져와! 네? 파이다 가져오라고! 아, 아따가. 너 때문에 나만 놀랐어, 진짜. 아, 아따가. 웃어, 웃어. 말로 해선 안 되겠네. 진상 좀 피해야 되겠네. 장사 못하게 해줄까? 야, 야! 다 나가! 뭐! 뭐! 야, 뭐! 야, 뭐! 천만 이거! 아이씨, 나 나가! 나가! 뭐하시는 걸 잔다고 하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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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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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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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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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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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싶나! 아우, 냄새! 아우, 냄새! 아우! 계셨으니까 냄새납니까, 형님? 냄새납니까? 냄새납니까, 형님? 야, 입에 다 페버리지 뿌리면 어떡하노? 아, 냄새 좋다, 감수요, 형님! 와, 야! 세금 받아온나, 세금? 알겠습니다, 형님. 형님, 근데 얼마나 받아올까, 얘? 백만 원만 받아오고 그거 많이 주면 좀 깎아주라, 니가 알아서. 아, 알겠습니다, 형님. 어이, 세금 가온나, 빨리! 아, 얼만데요? 한 달에 100, 세 달에 200, 다섯 달에 300 해줄게. 그럼 다섯 달 내는 게 이익이네요? 현명한 거지! 아, 돈도 없는데. 자, 여기 100만 원, 이번에 300만 원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수고해, 수고. 잠깐만요. 와. 사장님한테 혼날 것 같아요. 그냥 한 달치만 낼게요. 네 달치 주세요. 아, 번거롭걸어, 진짜. 죄송합니다. 한 달. 네. 두 달. 네. 세 달. 네. 됐어, 됐어, 됐어. 야야야. 지금 바로, 인마. 와, 예. 야, 밀어붙여. 알겠습니다, 형님. 아, 씨. 마, 니 때문에 내 맘 혼날 따위가, 인마. 아, 세금 냈잖아요. 좀 맞죠, 니. 왜 그러세요. 좀 맞죠, 인마. 왜 밀어요. 개 왔습니까. 니 때문에 돌 같다, 진짜. 고맙습니다.